아 이거 왜 이래 아유 사돈 저 어디가 아픈가 보네 들어가서 좀 쉬어요 너 몸 살아나 보다 응 그래 나요 아유 아니에요 저 들어가서 아주 잘 피우고 누워요 이렇게 떠나면 오래 고생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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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응 어지러워 아니요 괜찮아 약 사주련 응 아유 됐어 아 아 정말 괜찮겠어 어 아유 저 저 예예예 들어가라 어 니 가게 안 들어 먹는다 그래요 우리가 여기는 나올 테니까 들어가서 좀 쉬어요 아유 그럼 차 좀 차 좀 쉬게 그럼요 잠깐 누웠다 나올게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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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 들어 가 줄까 어 됐어 부모님 그렇게 어 저기 나 저기 나물거리 아히가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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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구 찜 아유 예예 예 알았으니까요 어서 들어가 좀 쉬고요 팔을 줄여 푸거 예예 알았어요 무리를 하더라니 아들 대교 떨어지고 나서 속상해서 며칠 굶더니 저러네 그 푸거 불점 줄 있어요 영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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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엄마 가서 엄마 약 좀 줘갖고 엄마 어디 편찮으세요? 얼른 들어올 때 지어갖고 아이고씨 어디가 아프다고 그래요 온몸이 쑤시고 춥고 어지럽고 눈앞에 어둑어둑하고 코치가 패인다고 그래요 몸살 감기라 그러면 되죠? 돈 주세요 뭐 좀 더 덮어줘 열 날 때 많이 덮으면 나빠 엄마 아 큰일났네 너 그리고 그거 뭐야 먹은거 그거 좀 치워버리지 냄새나게 아프면서 잔소리 알았어요 엄마 상규씨한테 전화오면은 나 금방 온다고 그래주세요 아우 아 아 아 아 아